이런 가운데 전 대표는 또 어제 광주에서 북콘서트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장관을 향해서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사진도 다 찍었고. 사법고시 합격 하나만 했다는 이유로 도대체 땀을 흘려 일한 게 못 있어요. 송영길 나는 배관용접공부부터 7년 동안 노동연장에서 땀을 흘리고 일당 4,300원 받으면서 제 힘으로 가구 공장에서 택시 운전사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됐지만 어디 로펌이나 어디 가지 않고 노동인권 변호사로 정말 무료 변론하면서 3년 동안 노동 변호사로 헌신해 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사 월드분을 어떻게 46억의 타워팰리에서 살고 있는지 재산 형성 과정을 밝혀라는 것이고. 송영길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아니 땀 흘려서 일한 게 뭐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장관 말이에요. 검사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46억 원에 달하는 강남에 있는 타워팰리에서 살고 있는지 재산 형성 과정을 밝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 의원님. 아니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나름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인권변호사도 하시고 택시 운전사도 하시고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쁘지 않다. 그 시대에 진보 정치인으로 살아간 모습 진정성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법고시 붙어서 검사로 열심히 일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삶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뛰어나다라고 주장하면 그때부터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국가는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나를 대접해줘야 되고 나를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봉사가 아니라 욕심을 낸 거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46억 원을 타워팰리에서 사는지 그걸 제가 알 길은 없지만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그 방법으로 나는 이것밖에 없는 사람인데 한동훈 장관은 왜 저렇게 부자냐. 라고 하면 진짜로 제가 탈피하고 싶은 정말 오래된 진보의 민낯, 노동과 자본은 항상 싸워야 되고 노동은 절대 선이고 자본은 절대 악이다. 이 라인을 계속 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장관이 얼마나 어떻게 재산 형성이 있는지 앞으로 밝혀지겠죠. 정치 일을 시작하시면 만약에. 그렇다고 이것을 본인의 삶과 대비시켜서 나는 옳고 한 장관은 무슨 잘못된 일을 해왔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좀 과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팩트는 이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제가 알기로는 더 타워팰리스가 자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세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저도 정확하게 자가 유무는 모르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또 배우자가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전세권위가 됐든 뭐가 됐든 부부나 또는 부모님이 함께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했겠죠. 중요한 건 송영길 전 대표가 연봉 1억 넘는 고위직을 20년 넘게 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국회의원만 20년 했고요. 인천시장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여야 당대표 특수활동비 법인카드 몇 천만 원씩 나오거든요. 여당 당대표도 하셨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 본인이 남들은 꿈도 못 꾸는 억대 이상의 고위직을 20년을 넘게 해놓고서. 본인이 지금 윤희숙 의원도 일갈했지만 전세 사시는 게 그렇게 억울한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왜 한동훈 장관 탓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는 뭐 해서 그 수십억지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죠? 예전에 주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적어도 그런 걸 가지고 자잘하게 대선 끝나고 주식 투자한 걸로 비판했지 주식을 가졌다는 것 자체로 비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분이 이제 막다른 코너에 몰리니까 돈 봉투로 구속당하기 직전에 위기에 처해 있으니 그냥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분이 지금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여전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송영길 전 대표 행사에 함께하고 송 전 대표에게 힘을 보태준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혹시 영상 있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 북콘서트 현장의 박찬대 최고 그리고 강기정 광주시장도 함께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있었던 송영길 전 대표의 북콘서트 현장에 민주당의 인천을 지역구로든 박찬대 최고가 함께했고 현직이죠. 강기정 광주시장도 송영길 전 대표의 북콘서트 현장에 참석을 해서 송 전 대표를 응원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